그동안 우리 편집자분 월급이 너무 많았나봐 별풍수 쏠 것도 있어? 그 편집자분이 그래도 그 뭔가 나이는 어리신데 20대 초반이신데 뭔가 좀 그래도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사갔어 그 낙축 폐장로야! 아 진짜 낙축 폐장로라고! 미드 바꾸자 미드 바꾸자 미드 바꾸자 어차피 전부 바꾸자 미드 바꾸자 비슷할 것 같아 쌍두부! 에잇! 에잇! 이거 문제 있어 사퇴부지? 어떻게 편집하려고 그래 사퇴부? 아니 사퇴부님은 어떻게 편집 하실라고요? 아니 뭐야 이거 사퇴부님은 진짜 웃겨 크리스 미드 바꿔서 하자고? 미드 바꾸자! 미드 바꿔 보자! 어차피 정글 바꾸자 미드 바꾸자 비슷한 것 같아 정글 바꾸자 미드 바꾸자 뭐 할까.. 음.. 아니.. 아니 뭐야 이거 사툼님 신짜오픽 아니 칼픽 박는데? 사툼 뭐 있냐? 이거 신짜오픽 이거 설마 미드만 판다는.. 동댕 정답! 맞췄다! 맞췄어! 안돼! 사툼! 뭐해! 아 진짜 편함하다 편함해 어 뭐야 이거 어차피 아리오오 좋아요 저다 감정적으로 하는 거 봐 저 사람 저다른 감정적인 거 좀 봐 아 왜 이렇게 와! 아 무빙이 다르죠? 어때요? 아 안맞아 안맞아 안맞는다고 아 까비 사툼 사툼 진짜 왜 이렇게 믿음하나 둘 다 미쳤어 둘 다 둘 다 감정이 있나본데? 아 ㅋㅋㅋㅋ 그냥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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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4 4 4 4 4 5 띠 사장이야 나이스! 이 고지! 아 뭐 반태훈이야. 이 지하다. 이게 정글 차이인가? 어이가 없네. 죄송 죄송 죄송. 상투박! 개자식 아까도 늦게 안 왔잖아! 쓰레기야! 와 또 왔어! 와드야 와드야. 와드야 거기! 간단한다고! 아 진짜 삭제 보여. 아니 이 사람 미쳤어. 제정신 아니야 보이. 와드야. 이게 나라냐? 어? 어? 아! 나이스. 아.. 알다 랍니다. 저거 맞냐? 나 신짜오가 기동력 가는 거 처음 봐. 저 사람 거의 팀 광기야 광기. 거기 거기 괴물으로 와 거기. 아 진짜 괴물. 상투박 괴물 진짜 와! 진짜 죽어버려! 이게 나라지. 이게 나라지. 이게 나라지. 와 이거 진짜 내가 졌다 이거. 우와아! 뭐야 1대1 이겼어? 삭히면은? 오오. 오오. 로드 정글 승리. 하하하하. 계속 짜놓고 삭히면. 킥! 어? 어? 아. 아. 야! 라큐벨! 라큐벨! 작전은 뭐야 저거? 뒤에 누구야? 나랑 이 씩새끼야 쿠쿠 삭퉁을 데려왔어 야 쿠쿠야 너 나한테 악감정이지 솔직히 얘기해 foods 쿵 단 파켓 다 있어 와우 이게 게임이냐? 하면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네 야 내가 아까는 에어건 해달라고 뒤질 때까지 욕했는데 에어건 끝까지 안 했거든? 바로 내 팀 넘어가자마자 에어건 하는 거다 저럴 줄 알았다고 저 사람 아 이거 샤포 너무 건드리네 진짜 와 우리 하니가 진짜 잘한다 아우 시시 광현 광현 니팀 쩔 들어 흐흐흐 이빨 깨박니까 액 노래가 좋아서요 흐흐흐 노래가 좋아서요 슈시 야 하 하 뇨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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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 니니든 나 못 이겨.